이 레게는 원래 여름이 아니에요. 엄동서레는 해야 이게 제발 아니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내 동생 무한 도전해 우리 내 동생 하하 그리고 설레게 당띠키파! 아, 그런 말 안 하고 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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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like to party tonight 시간은 밤 12시 다른 건 나는 몰라 오늘 밤 미친 듯이 돼 밤을 위비어 날 내일은 없다는 듯이 We like to say I yeah 쌍디기디기랑디기방디기방디기방디기방디기방디기방디기방 깔대방와이 대박 깔대방와이 대박 깔대방와이 대박 깔대방와이 쌍디기디기랑디기방디기방디기방디기방디기방디기방디기방디기방 틀어! 우리의 머리! 우리의 여러분! 박수! 거 preach 마weis 1초부터 차츰까지 박수 오호 오호 1,2,3 껑ISE eru타 박수 아주 와 있어요 지금 끝내도 첫 쪽도 위치 첫 쪽으로 가볼까 그냥 소용의 온 라이빈 소리 질러 고고고고고! 고고고! Yeah man. 진짜 추울 줄 알았는데. 어우 형님.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4개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얼마 전까지 같이 다니던 그 각설이 분 누구죠? 혹시 스컬 맞으세요? 잘 살고 있어요. 죄송한데. 한남도 배평 사는 애인데. 그래요? 군바가 뭡니까? 각설이로 해주세요. 근데 스컬 말고 그 다음에 유곤이 있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둘 다 날린 거예요? 아니요. 넌 사람 쓰면 삼키고 닮으면 됐냐?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말이 거꾸로 된 것 같아. 아니 저희. 그럼 여기서. 그런데 말이 거꾸로 됐네. 나 좋은 놈이네. 그러니까. 여기 쓰면 삼켜. 머리 다 날라가시면서 어떤 분이에요? 머리는 이쪽도 날라갔잖아. 나는 반탈 반탈. 저는 반탈이고. 얘는 패션이에요. 어떤 분들이 해요? 승리 좀 해주세요. 설레게라고 저희 회사에서 유일하게 가창력을 맡고 있는 친구예요. 레게도 가창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데 노래를 들어봤는데 전혀 가창을 못 느끼겠던데요. 아 장난 아닙니다. 그래요? 제 노래 빼고 쓸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저 귓발 흔드는 분은 뭐예요? 저 분은? 저 친구는 레게 보인에서 제 노래 프로듀서 하시는 귓발도 알고 계시고 알바도 하시는. 나도진 씨입니다. 나도진 씨. 나도진 씨. 그 중간에 계신 분은 이름은? 네. 저는 향수라고 합니다. 네. 향수요? 네. 향수 향수. 향수 나 뿌려. 그리고 또 옆에 계신 분은? 저는 심이라고 합니다. 심.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세 분도 곧 버려줄 거니까. 네. 내가 볼 때는 3월 정도예요. 아니에요? 저희가 합쳐서 레게 보인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레게가 여름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장르인데. 겨울에라도 이렇게 흥겹게 해주시니까. 그럼 오늘 뜨겁게 한번 돌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추우시죠. 지금 체감 영화 12도입니다. 우리가 하죠.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오케이. 8도 6이더라. 8도 6. 뭘 7도야. 체감, 체감 마이너스 10. 체감은 지금 마이너스 20도지. 네. 하하 씨 저 그. 서울시 관계자분들이 지금 저. 네. 지금 다 계세요. 아 계세요. 곳곳에. 그래가지고 분위기 안 좋으면 이제 다음에 안 빌려준대요. 아 그래요? 하하 씨가 지금 저 광화문. 저희가 광화문 빛. 아 발음이 죄송합니다. 네. 광화문 빛의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광화문 라인이 아름다운 라이트로 쫙 이렇게. 아 아름다웠습니다.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네. 아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아 아름다워 가려서 안 보이는데. 아 홈에서 봤어요. 그래요? 왜 그래요. 예예. 그래서 광화문 삼행시 되세요 혹시. 아 저 너무 되죠. 너무 됩니까. 아 저 당황스럽긴 한데. 짠 거 같잖아. 아니 아니 진짜 너무. 광. 광화문. 광화문 삼행시 광. 광화문 공연을 왔는데 오늘 영화 8도네요. 네. 진짜 리얼이에요. 화. 화지만. 네. 마음이 아프다. 문. 문 찍었습니다. 예. 문 찍었습니다. 맞다. 문 찍읍시다. 다음 공간. 멋있다. 좋습니다. 지금 지울어진 막. 네. 너무 차가운 발음이 많이 불어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광화문 여러분들이 너무 죄송해서. 이 분위기 좀 더 좀 띄울게요 띄울게요 띄울게요. 네 띄울게요 띄울게요 띄울게. 다음 노래 어떤 노래요. 자 여러분. 오랜만에 불러봅니다. 제 히트곡을 한번 메들리 좀 만들어봤어요. 예스 예스. 네 한번 가시죠. 렛츠고. 여러분. 제가 누구에요. 내가 누구야. 아 이거 너무 오랜만에. 아 이거 혹시 아실려나? 아 미치겠네. 자, 바로 명순 러디에서 춤추하시는 분들 소리 질러 기작은 꼬마 이야기 이제 소녀들어 들어갈게요 동작들이 Let's go, ha-ha 니너마시몬 스카이저 소우제 소녀돌은 왜 슈퍼르타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오오오, 나는 죽지 않아 니너마시몬 스카이저 소우제 소녀돌은 왜 슈퍼르타 죽지 않아, 나는 죽지 않아 나는 기작은 꼬마 이를까 사랑이 실패해도 절대 죽지 않아 사업의 실패해도 절대 죽지 않아 시험에 떨어져서 절대 웃지 않아 You and I, we are 네바다 시키스카이저 소우제 소녀돌은 왜 슈퍼르타 죽지 않아, 나는 죽지 않아 나는 기작은 꼬마 이를까 I, we are 나는 나의 태양 과군한 너의 사랑 눈부시 견빛 늦은 너의 부족한 날 Oh, so I wait 나는 나의 바다 넘치는 너의 사랑 세상 누구보다 넌 사랑해 Oh my love 넌 멋있게 쓸쓸해 날씨처럼 쌀쌀해 비가 오던 눈이 오나 오직 너뿐인걸 너 때문에 사랑 ите Pull Your annual 할 remshots 못된다 지금 더 사랑해 내 사랑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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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 고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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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paetnailie 라라라라 두튼 크지? 불어 불어 아니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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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늘밤 여러분은 나랑의 로우사 여러분 추우세요? 로우사 로우사 오늘 사랑 로우사 , 로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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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우, 날 사랑해 로사 로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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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사 사랑하는 것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영당에서 노래 불러 사랑의 세레나 세상에 죄가 마ход을 wherein 영난 하 internal làm 대 Trustee 오늘도 기다려 넌 집 앞에서 사랑을 말해준 내 품 안에서 너네만 부르게 봐 넌 내 옆에서 진짜 이곳에 난 보상해 로사 오 오 로사 내 눈을 봐 내 맘을 읽어봐 원하는 대로 와 마 베이베 로사 오 오 로사 내 눈을 봐 내 맘을 읽어봐 원하는 대로 hvad 로사 온 날 사랑 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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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ch stand 로사에 오илось 내 사랑 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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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춥네요 사실은 어저께가 영상이어서 오늘이 되게 배신감이 느끼는 그런 날인데 사실 이렇게 많이들 모이시고 아름다운 조명이 있으니까 약간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때 제가 여름으로 한번 여름을 깨우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하하씨 립싱크 아니에요? 깔아놨죠 죄송한데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서 립싱크도 알겠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막 소문났어요 지금 아 이제 하하 립싱크요 분명하잖아요 죄송한데 좀 더 크게 좀 해주세요 죄송한데 방해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명수 형의 완승방을 또 기원하셔서 여러분들의 행복과 건강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남들보다 더 축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도요 자 마지막으로 불러드립니다 부산 박학수 부산 박학수 부산 박학수 부산 박학수 Everybody 컷은 잘 알지 Oh we rock you with the 아가씨 Oh we rock, oh we rock, rock 부서져 가슴이 아는데 너들 보이지 않을까 해줄 것은 없지 마 아직도 던점되면 걱정하는 두절 이 노래를 불러요 새때 오는 생각은 하지 마 우리는 새로에게 맞이 봐 각각 시대의 여전을 그리 가루면 항상 너를 가 before rock, reggae drum 절대 후회 없는 걸 그대가 오는 것 같다 우리의 앨범을 불러요 소리 질려! Everybody 컷은 해 본래 Oh oh Everybody 컷은 잘 알지 Oh oh Everybody 컷은 잘 알지 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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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부서져 가 Everybody 컷은 잘 알지 Oh oh Everybody 컷은 잘 알지 Oh oh We rock you with the 아가씨 Oh we rock, oh we rock, rock 부서져 퀴즈! 퀴즈! 박스! 추억이 와 올라가고 이렇게 와 주신 광진 여러분들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일 크게 한성 소리를 지어주신 분께 이것을 보시습니다 자 강음을 하는 띠용 한 송 쏘리 쏘리쎄라 에브리바디 컷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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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브리바디 컷스 아니 Tous 오지 마 아가씨, 좀 더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아냐, 아냐, 오지 마. 이 정도로 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옛날, 저 모아노도 갈 때가 많이 기억이 나네요. 겨울이 많이 흘렀습니다.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 특집 공개 방송. 여러분, 추워요? 좀 가득하게 해 드릴까요?